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득만 줄었다. 요즘 주변에서 먹고 살기 정말 팍팍해졌다는 소리 많이 들리시죠? 세상 물가 다 뛰었는데 내 소득만 줄었다. 이런 하소연인데 실제로 통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 보시고 쉽게 쉽게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매년 천만 원 이상 두둑히 보너스를 받았던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 일부는 이번에는 한 푼도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악이었던 반도체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성과급을 줄였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주요 대기업들의 성과급 삭감은 1분기 근로소득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 1분기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입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인 5분위 근로소득이 8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 줄어든 영향입니다. 반면 가계 지출은 고물가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소득 감소폭은 더욱 컸습니다. 월급은 오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늘었다 보니까 이제 월급 오른 거를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식료품과 음식, 숙박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지출이 크게 늘었고 해외여행 등 오락 문화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7분기 연속 소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평균 소비 성향도 7분기 연속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고연봉자를 중심으로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줄면서 소득 분배 지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그럼 친절하게 경제를 선명해 주시는 정철진 경제평론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리포트 보셨지만 벌이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물가가 너무 뛰어서 소득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제 나온 또 금리를 보니까요. 환율까지 불안해갖고 10일 연속 동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경제 너무 안 좋아서 소비든 대출이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언제 좋아지는 거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부터가 모든 문제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는 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도 오르지만 실은 월급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게 됩니다. 항상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항상 그렇죠. 잔여 성적 빼고 다 올랐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이고요. 특히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즉 보통 물가가 오르는 건 경기가 좋았을 때 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 쪽 과일 가격이 올라서 이런 비용 쪽이 올라서 나온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에 힘듦은 더한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보통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한국은행은 뭐 해야 되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요.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왜? 현재 우리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미국 눈치를 보니까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못해요. 그럼 정부는 돈 풀 수 있냐? 정부는 곳간이 비어있고 돈을 풀면 물가가 떠오르겠죠. 정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쟁 체감 경기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도저도 못한 상황. 이도저도 못하죠. 올해 내로는 좀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이거를 좀 누가 뚫어줘야 되는 건 미국 쪽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대도 이사회가 어찌됐건 금리를 먼저 내려주면 우리도 눈치보다가 뒤따라 내리면서 숨통이 좀 트이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금리, 이자 부담 떨어지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도 나온 뉴스가 미국이 쉽게 금리를 좀 안 내려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돈은 벌어야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가볍게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한숨을 좀 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은 왜 이렇게 낮은 거냐, 왜 이런 거냐 궁금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물가 상승,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왜 오르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같은 나라는 경기도 좋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오르는 건데 미국을 빼면 유럽 같은 나라, 영국, 독일, 뭐 그닥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일본은 좋다고 치고 심지어 캐나다, 중국, 중국은 빼고요. 캐나다, 브라질 이런 나라도 주가만 계속 주식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가고 우리가 못 오르는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나라들, 전 세계 주요국 20개 중에서 14개, 15개는 사상 최고가냐.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요. 그 돈을 아직은 못 꽂아드렸어요. 시중에는 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들이 성장을, 투자를 한다든가 설비를 한다든가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돈 가지고 주식으로 먼저 가자. 그래서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뜨겁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우리보다도 그렇게 안 좋거든요, 성장률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주가가 폭등했다는 건 그런 유동성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다. 이거에 기인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설명하려면 한 1시간이 또 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저평가가 돼 있어서 밸류를 높이는,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늘 저평가. 밸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저평가에는 오너들의 어떤 지배구조의 행태도 있겠고요. 공매도 때문에 있겠고요. 앞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금수제 때문에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기, 국장, 코스피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우리는 막혀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당국이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가지 모순점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막힌 답답함을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현대차를 보면, 며칠 전이었나요? 굉장히 폭등을 해서, 왜 폭등을 했지? 다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엊그제였었죠. 현대차가 9% 넘게 하루에 폭등을 해서 현대차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게 1974년이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최고가를 달리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왜 9%가 올랐는가? 정답은 누구도 몰라요. 모릅니까? 몰라요. 몇 가지 호재들이 있었어요. 어떤 호재죠? 현대차가 갖고 있는 수소차들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날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차만 달랑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밸류체인을 만든다. 밸류체인은 뭐라고요? 수소 충전소도 만들겠고, 수소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도 해주겠고. 그러니까 현대차발 수소의 공급망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현재 우리는 탄소중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탄소, 석탄석에 안 써야 되는데, 그 대체제가 태양광, 풍력, 수력밖에 없는데,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세계로는 안 돼요. 그러면 수소 너도 와, 천연가스도 와, 원자력도 와. 그런 와중에 이 수소의 가치가 돋붙였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앞으로 배당을 엄청 많이 하겠답니다. 현대차가 번 돈의 40%는 다 돌려주겠다. 이런 이슈도 이날 나왔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있고요. 중국은 보복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100%로 높인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그럼 중국 내에 있는 외제차에 자기네도 관세폭탄을 때리겠다. 그런데 참고로 말하면 현대차는 중국에는 비중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차가 없으면 현대차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해석들인데, 이걸로는 설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호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정부가 어제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반도체 전문 업체죠. 엔비디아, 굉장히 무슨 말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1분기 매출이 260억 달러, 그러니까 35조 원을 기록했더라고요. 반도체주의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건 늦었지만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약간 반칙을 쓰고 있어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정부가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만 산업은 산업이야, 민간은 민간이야 하다가 굉장히 늦춰졌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건 의미가 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은 엔비디아인데요. AI의 최강자죠. 1년 만에 매출은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익은 6배 가까이 늘었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일종의 갖고 있는 HBM이라는 우리의 고성능 메모리를 납품, 납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쪽에게 팔려고 했었는데. 통과가 쉽지 않다고 일단 보도가 나왔던 말씀이시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든지 진실 공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왜냐? AI의 생명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부의 지원도 나왔지만 이제는 정부도 또 국회도 도와줘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좀 관심일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한번 잠깐 짚어보면 최근에 정부가 1기 신도시 12,000호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동산도 시장도 좀 호재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나온 정책의 핵심을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1기 신도시 있잖아요. 일산, 분당, 평촌. 재건축할 때가 됐잖아요. 재건축할 때 테크를 안 걸겠다. 다 규제 다 풀어줄 테니까 해라. 무조건 해라. 다 도와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게는 2만 6천 가구, 적게는 1만 2천 가구 이상 재건축이 되면 되는 건데 요즘에 재건축의 문제는 재건축 분담금입니다. 이게 5년 전에 재건축 재료와 10년 전에 재건축 재료가 다른 게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다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조합원들의 내야 될 분담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어요. 그게 원자재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이고 인건비도 높아졌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용적률이 높아요. 이미 과거에는 5층짜리를 15층, 20층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15층짜리를 해봤자 이게 크게 안 나와서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4억, 5억 들어가고요. 그 이상짜리들은 5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분담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내가 5억을 더 내는데 그러고 나서 내 집값이 5억 더 오를 수 있겠어? 이런 의문이 나오겠고요. 현재 살고 있는 분들,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약간 나이대가 어르신들이라면 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4억, 5억씩 더 내고 이 집을 굳이? 네, 굳이 이런 태클과 약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에 1기 신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집값 상승의 전반적인 훈풍으로 불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